교황은 매년 새해 첫날 평화의 사도로서 지구촌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은 오늘 세계 평화의 날을 맞아 희망의 여정인 평화, 대화와 화해와 생태적 회심을 주제로 특별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서종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무리 극복하기 힘든 장애물이 우리를 가로막더라도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목표는 바로 평화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제53차 세계 평화의 날 담화에서 평화를 이같이 정의했습니다. 이어 인류의 기억과 육신에 새겨진 전쟁과 분쟁의 상처를 상기시켰습니다. 굴욕과 배제, 불의를 야기하는 전쟁은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모든 국가들이 증오와 폭력을 부채질하는 착취와 부패의 고리에서 벗어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아울러 수많은 사람들이 존엄성과 신체적 온전함, 종교의 자유, 공동체적 연대, 미래의 희망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전쟁은 인류의 선천적인 소명인 형제를 파괴하는 일종의 형제 사례입니다. 교황은 전쟁이 타인의 다양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태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근 일본 사도 방문에서 핵무기 폐기를 촉구했던 일도 언급했습니다. 연대와 협력이라는 국제적인 윤리의식이 바탕이 될 때 비로소 평화와 국제적인 안정을 이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또 히바쿠시아, 즉 피폭자와의 감동적인 만남을 상기하며 평화의 미래를 위해서는 과거를 기억하자고 밝혔습니다. 기억이란 평화 증진을 위한 현재와 미래의 결정에 기반을 제공하고 영감을 주는 경험의 결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평화를 이루려면 사람들의 도덕적 양심과 개인적, 정치적 의지에 호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세상에 필요한 것은 공허한 말이 아닙니다. 배제와 조작을 거부하고 대화의 여지를 열어두는 평화의 중재자, 즉 평화의 장인들이 필요합니다. 교황은 서로 다른 이데울루기와 의견을 넘어서 서로의 말을 경청하고 대화를 나눌 때 보복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희망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진정한 평화는 무상성과 친교의 몫을 할애하는 더욱 공정한 경제 시스템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생태회식 찬미바도소설을 언급하며 공동의 집인 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건설적이고 정의로운 해결책으로 생태적 회심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생태적 회심이 생명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끝으로 화해의 여정에는 인내와 신뢰가 필요하다며 평화는 희망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끝없는 사랑에 영감을 얻어 평화의 가능성을 믿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우리는 그 평화를 이 시대의 모든 이와 나눠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CPBC 서종빈입니다.